지난 주말 사이 부산에서는 또 다른 노인 관련 시설에서 잇따라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추가 감염은 다행히 없었지만,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주에 비해서 크게 올라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열일째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금정구 부곡 요양병원. 환자 1명이 또 확진돼 현재까지 3층 환자 82명 중 6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도 공간에 격리된 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관련 확진자는 8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각각 3명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수영구 상락정 요양원과 기장군 현대요양병원 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상락정 요양원 86명과 현대요양병원 63명을 격리하고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1, 2층에 살고 있는 일가족 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는데 최초 감염 경로는 불분명합니다. 거의 일상생활 속에 자녀들이라든지 접점이 있어서 동시에 같이 확진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4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감천항 항운노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산시는 국내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천항과 신항, 북한과 남항 등 4개 권역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합니다. 이달은 집단 감염에 지난주 초반 0.65까지 떨어졌던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경찰관이 포함된 지인 5명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시설 22곳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